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껍데기들은 다 꺼져라 이렇게 국회의원을 2년 전에 그만뒀던 윤희숙 씨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콜롬비아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이죠. 윤희숙 씨가 중구성동국합에 출마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4월 10일 총선 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경쟁력 을 가진 사람들이 참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국민의 힘에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윤희숙 그런 전 의원에게 아마 sos를 보낸 모양입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중구성동구 갑에서 당신이 나와줘야겠다. 윤희숙 전 의원 정도 되면 나경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국민의힘의 에이스급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당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동구 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오늘 전해졌네요. 그렇게 되면 성동구 갑의 원래 다선 의원이었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남에 아마 출마할 모양이니까 그러면 임종석 씨하고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출사의 변 출사를 내가 왜 하는가 그리고 또 성동구 갑에 왜 나오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그런 신문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중구 성동구 갑 현역 의원인 홍익표 의원은 서울 서초월에 출마를 하게 되니까 험지 출말이겠죠. 서초월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여기서 출마하게 되면 두 사람이 맞붙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출마의 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 윤희숙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을 해보니까 상시하게 나와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구 성동구 갑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정치판에 한 번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회의 의원직을 사퇴한 지 2년 반이 흘렸네요.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땅에 강국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아예 그냥 이 세계에 발을 끊어버리면 모를까. 그래서 아마 당이 강국하게 요청하고 또 윤희숙 전 의원이 응답하는 행태로 중구 성동구 갑에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다른 정치인들의 출마의 변보다도 윤희숙 전 의원의 이런 출마의 변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이나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에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출마의 변을 읽었습니다. 4월 총선의 의미라는 두 번째 주제에서 보게 되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불과 10년 후부터 한국은 잠재성장률 0%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윤 의원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OECD 전망보다도 더 당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G7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지금 눈앞에 어떤 그런 성과를 넘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죠. 선망의 대상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빠르게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어느 시점부터 사회 전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린 국가가 됐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머무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머무르면 본인이야 머무르지만 다른 사람이 뛰니까 계속해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때 기적이었다가 장렬하게 실패한 나라 젊은이도 노인도 절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그 책임은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참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자기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대도 그렇게 살았고 당연히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지금 세대보다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정치하는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사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위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정치라는 것은 사회가 집단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데가 정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우리 정치의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됩니다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입니까 가짜는 가고 진짜가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온 전신의 가짜지 않습니까 가짜 선거 가짜 통계조사 가짜 여론조사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가짜 여론 시장 군수 구청장 가짜 기초의원 가짜 강력의원 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껍데기는 가라보다도 가짜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껍데기나 가짜나 비슷하게 해석이 되겠죠 이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변화시켜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치가 알맹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직시할 때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이만한 나라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 나라를 보존 육성하는 부분들이 우리 세대의 책임인데 너무나 무능력하다 특히 정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능력하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쓴소리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정치가 알맹입니다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끝대기입니다 돈 풀어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사기꾼이죠 돈 풀어서 잘 살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존재할 수 없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돈 풀자 이렇게 하면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건 값지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공직 출마를 개인 방탄에 이용하는 파렴치가 우리 시대의 껍데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방탄을 덮어주는 패거리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참 윤희숙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수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난 9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와 동시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데 윤희숙 전 의원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 되니까 잘 알 겁니다 그래도 본인도 이제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정치 분야에서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공정한 선거를 자리 잡게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성동국합 지금 윤희숙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성동국합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그램을 딱 보시게 되면 그냥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한테 더해 준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희숙 전 의원도 이거를 그냥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인이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저 양반도 정치해야 되니 그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아주 나쁜 성적표를 여러분 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한테서 얼마를 훔쳤냐 제2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6,691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6,951표를 플러처리 했으니까 얼추 여러분들 계산하게 되면 만 3천 얼마 정도를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제대로 싸워가지고 좋은 성적표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게 서울이 여러분들 서울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게 여러분 서울의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4.15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거든요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입니다 이게 서울 전체의 더블당이 차익값이 플러스 13.56 미래통합당이 마이너 13.99%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관외사전투표 서울 지역에서 관외사전투표가 평균적으로 14% 마이너 14% 플러스 14%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28%에 해당하는 것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이런 선거를 해가지고 49개 지역구 가운데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건지 너무 이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가지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서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거든요 앞부분만 떼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 긴 거를 앞부분만 떼 가지고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의 그런 당찬 출마의 변을 환영하면서도 국민의 힘이 이 상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런 총선판에서 최소한의 그런 견제장치 선거 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윤희숙도 다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특별위원회하고 선관위사에 지금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위조투표지 제조의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정도는 막아야 그리고 투표 사전투표자 수를 반드시 이번에 측정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당찬 꿈을 제가 환영하면서도 이렇게 선거가 그냥 선거를 만지는데 이런 선거에서 어떻게 윤희숙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10.. 21.. 21.. 21.. 감사합니다.